미국의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뒤집을 연방대법원에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크 퍼밋이 만료되더라도 만료일부터 540일, 1년 반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3월에도 열린 일자리는 1,155만 개로 더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구인난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미국민들의 소득이 물가급 등으로 1,400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이 우주 인터넷 시장에 본격 뛰어들어 선두주자 스페이스X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뒤집으려는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 초안이 유례없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대로 연방대법원이 실제 판결한다면 50년 동안의 여성 낙태권이 박탈되고 사전 유출은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일 수 있어 거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가장 격렬한 낙태 논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 판결을 50년 만에 180도 뒤집으려는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은 50년 전인 1973년 로우데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던 선배들의 판결을 50년 만에 180도 뒤집는 데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파의 대표격인 세뮐얼리토 연방대법관이 주도하고 5명이 지지투표한 다수 의견서 초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사전에 유출돼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유출돼 보도된 다수 의견서 초안은 얼리토 대법관의 주도로 낙태를 주장한 로우의 선택은 잘못된 것으로 과거 연방대법원의 1973년과 1992년의 낙태 관련 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현재의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다수 의견대로 판결한다면 5대 4로 1973년에 로우데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을 박탈하게 돼 미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는 수천명의 군중에 몰려와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프로초이스와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프로라이프로 나뉘어 거센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 초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직 불투명하고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서 초안은 다수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소수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다수파 표결대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편이나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며 판결 문구 또한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심지어 다수 의견대로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박탈하려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 사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대표 등 다수당인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방대법원의 다수파들이 여성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민들의 권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특히 수천만 명의 여성들이 반세기 동안 의지해온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파 의원들은 여성 낙태권을 확고하게 보호할 새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프로초이스와 낙태권에 반대하는 프로 라이프들 사이에서의 논쟁과 분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워크 퍼밋이 만료되더라도 연장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만료일부터 540일, 즉 1년 반이나 더 자동 연장받아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5월 4일부터 워크 퍼밋을 연장 신청하면 승인받기 전에 만료되더라도 540일 동안 자동 연장해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채 현상이 심각해진 워크 퍼밋 카드에 대해 외국인력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인력난도 대처할 수 있는 새 정책을 확정해 5월 4일자로 발효시켰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워크 퍼밋 카드를 연장 신청하는 외국인력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기 전에 최근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에도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연장 기간은 단 180일이었는데 이를 540일로 대폭 늘린 겁니다. 이에 따라 워크 퍼밋 카드를 연장 신청하는 외국인력들은 수속 중에 만료되더라도 만료일부터 1년 6개월이나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들이 무려 150만 건이나 적체돼 도중에 만료되는 외국인력들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최근에 만료됐거나 앞으로 30일 안에 만료되는 워크 퍼밋 카드 소지 외국인력 8만 7천 명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2만 명의 외국인력들이 워크 퍼밋 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 반을 더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은 추산했습니다. 워크 퍼밋의 540일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력들은 영주권을 수속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 퍼밋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e-투자비자,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비자 등 미국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난민 망명 신청자들로 워크 퍼밋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전체 워크 퍼밋 카드 신청자의 6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이민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워크 퍼밋 카드의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한 지 두세 달이면 새 워크 퍼밋이 발급됐지만 근래 들어 적채가 심해지면서 대거 지연되고 승인되기도 전에 만료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 퍼밋 카드부터 받아 합법적으로 일에 돈을 벌 수 있으며 각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고 자녀들의 거주민 학비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거의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기 시작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3월에도 454만 명이나 이직하고 사람을 구하는 잡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1,155만 개로 더 늘어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고용시장이 근로자들과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는 있으나 업계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수개월째 지속되며 신기록도 갈아치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을 구하는 잡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1,155만 개나 되는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2월보다 20만 5천 개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업률 3.6%에 따른 구직하는 실업인구는 600만 명인데 비해 열린 일자리는 1,155만 개로 555만 개나 남아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1년간 5.6%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8.5%나 급등하는 바람에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사업체들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유연성 있는 근무 시간 등 각종 베네핏을 제공하고도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오프닝 1,155만 개를 업종별로 보면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3월에 4만 명을 고용하며 열린 일자리가 4만 5천 개, 2.6% 줄어들어 구인난이 소폭 나아졌습니다. 반면 숙박, 식품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예술직종에서는 구인난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3월 실업률이 3.6%로 더 내려가 팬데믹 직전에 3.5%에 거의 근접하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43만 1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근 1년 동안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선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기치 않게 마이너스 1.4%로 후퇴했지만 일자리와 돈벌이가 안정된 미국민 소비자들이 아직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 1분기 미국민들의 소득이 물가 급등 때문에 전체 평균 8만 6천 달러로 1,400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평균 1만 9천 달러인 하위 50%만 650달러 늘어난 반면 9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은 46달러, 40만 달러의 상위 10%는 1만 7천 달러, 160만 달러를 버는 상위 1%는 11만 달러씩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득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나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는 못해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거의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감소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올 1분기 현재 미국민 전체 평균은 연소득이 8만 6천 달러로 가구당 1,400달러, 1.6%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연평균 소득 1만 9천 달러인 하위 50%의 소득계층만 유일하게 650달러, 3.4% 소득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현금 지원에서 차일드텍스 크레딧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소득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소득이 9만 달러인 중간층 40%는 거의 제자리에 했는데 46달러, 0.1% 감소했습니다. 연소득 40만 달러인 상위 10% 계층은 1만 7천 달러, 4.1% 줄었습니다. 16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는 11만 달러, 6.5% 감소했습니다. 730만 달러를 버는 최상위 0.1%는 소득이 57만 달러, 7.7% 줄어들었습니다. 3,300만 달러 이상의 슈퍼 부자들인 최최상위 0.01%는 290만 달러, 8.7%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한 해 동안 5.6% 올라갔으나 소비자 물가는 8.5%나 급등하는 바람에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3% 포인트를 기록해 후퇴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보유층은 근로소득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공룡으로 불리는 아마존이 우주 인터넷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며 선두주자 스페이스X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은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속도를 보장해 미래 성장성이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상업용 우주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아마존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능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 번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엔 우주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섭니다. 프로젝트 카이퍼,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아마존은 3,236개의 소형 위성을 이용해 우주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언론들은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우주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한 판 경쟁을 벌이게 됐다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미 궤도해 위성 2천 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서비스 구독자도 25만 명 확보한 상태입니다. 스페이스X는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위성 1만 2천 개 발사를 이미 허가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아직 위성을 발사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조 달러 때의 우주 인터넷 발사 계약을 맺으며 우주 인터넷 사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우주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궁금한 것은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이 우주 인터넷 사업에서 스페이스X를 능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인터넷 사업의 선도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존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선두주자인 스페이스X의 실패를 보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인터넷은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막이나 오지 같은 곳에서도 빠른 속도의 인터넷 보급이 가능합니다. 지구촌 인구 중 37%는 아직 인터넷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미래 성장성도 뛰어납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우주 인터넷 시장은 2030년까지 185억 9천만 달러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마존과 스페이스X뿐 아니라 중국과 영국도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 향후 10만 대의 위성이 우주로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이들 위성들이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열지 우주 쓰레기로 전락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